점령 완료! 구역을 확보했습니다. 절 지켜주세요. 의무병을 지켜주시죠. 제 매력에 빠지셨군요. 전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. 죽이는 건 일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죠! 주사 바늘은 한군만 노립니다! 목표 제거 완료! 목표를 제거했습니다. 블랙을 발견했습니다. 적 발견! 의무병 놀이를 시작하죠. 백의 천사의 가오를 봐주세요. 짜릿하군요. 이걸 영양제라고 해야 할까요? 도망치세요. 능력 부족, 빠지세요.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. 지원을 요청합니다. 깜짝 놀랄 거예요. 받으세요! 꺼지세요! 제가 앞장서야겠군요. 절 따라오세요. 임무를 시작합니다. 다친 환자를 찾습니다. 오늘의 디데이입니다. 죽기 싫으면 나가세요. 이곳을 벗어나세요. 앞으로 나가세요. 앞으로 이동하세요. 한 발이면 충분합니다. 고통 없이 보내드렸습니다. 절 지키세요. 치료가 필요해요. 크리스입니다. 인사라도 드릴까요? 절 이길 순 없어요. 귀찮은 에리카. 무능한 팀원 탓입니다. 치료 실패. 목표물 포핵. 목표 확보합니다. 응급처리 완료. 고통은 없을 겁니다.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치료를 포기합니다. 위치를 사수하세요. 이곳을 무덤이라 생각하세요. 머리에 구멍이라도 뚫어드릴까요? 제가 진료해드릴까요?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. 전투를 준비해주세요. 현 상황을 보고하세요. 할 말 있나요? 복수는 취미가 없습니다. 스트레스 해소 완료. 알겠어요. 접수했습니다. 힐을 안 신길 잘했군요. 빠르게 달려보죠. 죽고 싶으면 따로 가세요. 저라면 흩어지지 않겠어요. 뚫고 나가야 합니다. 뚫어볼까요? 제 총알바지가 되어주세요. 앞장서세요. 저격할 위치를 잡습니다. 위치를 잡아주세요. 치료는 성공적이네요. 제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. 주변 이상 없습니다. 특이점 없음. 도착 완료. 목적지에 도착. 폭탄이 처리되었군요. 폭탄이 설치됐네요.